카드로 어? 뭐야? 어우 귀여워 되게 좋아하네 어 그러게 좋아하네 원래 이게 바로 40억짜리 집입니다. 그래서 40억이요? 40억짜리. 한찰로 바로 그냥. 결실과 같습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집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네요. 오늘 뭐 별거 없는 일상이지만 뭐. 그냥 저다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시즌 들어가셔서 식단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식단이야 뭐 똑같죠. 똑같은데 또 똑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자님들께 양치의 정복 드리러 친구들한테 지금 찾아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불 한 번만. 진짜 막 일어나셨군요. 예. 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딱 먹어도. 그거 찍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오오오오. 굉장히 고소같아요. 그런 모습. 오오오. 이거 찍어서. 오오오오. 이게 다요. 그냥. 얘네 이제 와이프가 야채도 따로. 따로 이렇게 그냥. 소프소에서. 다 소분해 주시는구나. 근데 사실 야채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한 끼에 10개 먹어요. 10개? 네. 이게 근데 계란이 작아서. 작은 계란이라서 10개 넣지. 보통은. 7개에서. 7개에서 8개. 7개에서 8개. 7개에서 8개. 8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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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밥은 몇 계란이네? 아침은. 200g. 200g. 딱 맞춰서. 고맙다 해. 일단은 끝입니다. 일단 비벼. 존나 비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로슈아 케첩 뿌리고 먹거나. 소스. 다이어트 소스 이런 거. 김치나. 이거는 두 번째 끼니. 아 같이 한 거예요? 미리 두 번째 끼니 한 거 하고. 아침은 저거. 부채살. 아. 맛있는 거 되시는구나. 네. 이거는 딱 200g. 부채살. 퍼스트 미트 부채살이거든요. 네. 딱 먹게 됐어요. 200g 돼 있어서. 이거는 딱 보니까 장모님이 해주신 느낌인데. 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런 거 항상 장모님이 좀 해주시잖아요. 이런 거 항상 드라마 보면. 반찬 놓고 갔다 놔들. 항상 이런 거. 갖다 놓고 냉장고에 채워주시죠. 맞아. 근데 이게 또 다이어트의 꿀칩니다. 이게 장모님. 이게 어머니? 어떻게 갔어요? 네.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죠. 이게 수박이에요. 아. 진짜? 수박 그 흰 색깔? 네. 수박의 흰 부분을 내가. 수박 다 드시고. 남은 거. 다 먹기 전에. 하얀 눈만 돌려야지. 왜 이렇게 먹고. 왜 이렇게 먹고. 그건 아니다. 이게 시트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 시트롤이. 저 그러면 이제 진짜. 전화 그만 치고. 양질의 정보 좀 제가. 나올 수 있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이어트도 들어가셨고. 식단 되게 또 신경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단백질 섭취하실 때. 가장 애용하는 식재료. 닭 간 쌀을. 먹든 안 먹든. 집에 가지고 있어요. 항상. 계란. 시즌은 항상 먹어요. 왜요? 계란에서 먹는 단백질이. 아미누산 흡수율이 80%래요.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 중에. 흡수율이 제일 높대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연어 되게 즐겨 먹죠. 시즌에는. 취침 개념으로. 연어초밥 이런 거 많이 시켜서 먹으니까. 대구살도 많이 먹어요. 대구살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돼지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다 먹어요. 네. 목살이나. 대체 식재료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역시나. 진리니까. 진리기도 하고. 또 영양 성분이 더 다르니까. 그리고 닭 감쌀 흡수율도. 네. 막 그렇게 좋지도 않대요. 가성비가 좋아서 이제. 닭 감쌀을 많이 사먹진. 탄하고. 못 만들 때. 탄단지 외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영양소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염분. 나트륨 섭취. 아. 나트륨은. 0칼로리거든요. 네. 살이 안 쪄요. 권장 섭취량이나 이제.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부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트륨을 많이 먹어야. 순환기가 되게 잘 돌아가요. 배출이 잘 되고. 다시 또 수분을 섭취하고. 나트륨은. 글리코겐을. 몸에 있는 글리코겐을 끌어다 쓰는. 역할을 해주는 놈이. 나트륨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라면 국물 이런 거 안 돼요. 써 있어요? 나트륨 말고. 영양제 같은 거 많죠. 오메가슨나. 비타민 B. 그리고 D. 그리고 칼슘, 마그네슈. 플러스. 근육 내 수분을 보유를 잘 시켜줘요. 대진 씨가 생각할 때. 건강한 다이어트 기간이. 몇 주 정도의 플랜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 최소 100일. 최소 100일 정도는 잡아야겠다.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건 맞죠. 그게 건강관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조금 더 몸을 이쁘게 만들거나. 일반보다 빡센 다이어트는 최소 100일은 잡아야죠. 그리고 여유있게는 이제 4개월. 아 근데 너무 멸치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살 빠져가지고. 저희 그러면 이제 멸치 안 잡게 좀 찍어드릴게요. 얼굴 크게 나오면 안 돼. 얼굴 작게 나왔어. 와 빨래 팔 소리 나네. 오늘 진짜 정말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머리하러 미용실 가고요. 운동하러 압구점 가고요. 저는 늘 아침마다 사과를 먹어요. 저는 늘 아침마다 칠레산 사과를 먹어요. 아침마다 칠레르 먹는 이유는 똥을 잘 싸기 위해서. 오오오 어우 별걸 다 찍네요 미용실은 보통 2, 3주에 한 번씩 옵니다. 아무도 못 받으세요. 네. 배지 씨 머리 하실 때 시합 때는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최대한 작아 보여야 되니까 그때는 좀 더 강하게 좀 많이 눌러요. 자 vagy, 자. 오래 todos 잘 Pra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언제요? 근육맨들은 왜 다 그런 머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균형은 굳이 굴륨이 아니어도 Q. 몇 개의 NGC와 같은 피포넷을 사용하실 수 있나요? 너무 많죠 머리들이 거의 다 비슷하시죠? 거의? Q. 일반인분들이 청각에 가면서 달리신다면 어느 정도 더 좋으실까요? 2주에 한 번씩 오면 한.. 340만원? 두 번 오시는 거니까 한 30만원 정도? Q. 커트랑 다운 번까지 하는 건가요? Q. 커트만 하면 또 다를 거예요? Q. 마저 마저요 아.. 케첩 안 샀게 된다고 오!! 있네 지금 두 번째 식당이 계란밥 네 계란밥 먹고 운동하고 뭐 없어요. 제 일상. 맨날 이렇게 밥 먹고 운동하고 수업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수업하면 집. 바로 식단을 하고 조금 소화시켰다가 운동하고. 운동 전에 탄수 먹는 게 중요해요. 수행 능력에? 사실 그거는 전날에 중요해요. 아 전날이 중요한 건가요? 그 전날에 저장돼 있던 탄수들이 글리포겐으로 저장되고 다음날에 쓰이는 거라서. 그래서 식단을 규칙적인 시간에 이렇게 간격으로. 넣어주는 게 중요하구나. 간격으로 먹으라는 게 그거예요. 탄수화물을 안 먹고 운동하면은 뭘 쓰겠어요. 단백질이 쓰면. 그쵸. 끓여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 손실이 나는 거고. 지방도 저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잖아요. 지방의 역할은 그런 거. 제가 생각하는 지방의 중요성은 호르몬을 맞춰줘요. 호르몬 균형. 물론 뭐. 포화 지방, 스트레스 지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불포화 지방. 깨끗한 좋은 지방들은. 이 남성 호르몬의 정구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몸에 호르몬의 밸런스를 좀 맞춰줘요. 그래서 막 아몬드 먹고 하는 것도. 저는 노른자로 지방을 섭취도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뭐. 핀테드다. 이거는 보여드려도 되나. 이거 그냥 이거 쿠팡에서 파는 건데. 아몬드 버터. 아몬드 버터. 피넛 버터랑 다른 피넛 버터 친구죠. 아몬드 버터. 이것도 완전 클린한. 닭 0. 그냥 진짜 아몬드 자체를 버터로 만든 거. 오.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맛없어요. 아니 맛없다기보단 그냥 아몬드야. 아몬드를. 아 그렇게 달지가 않나? 네. 식사 사이에. 아 그냥 이것만 떠서 드시는 거예요? 티스푼으로. 대진 씨가 이제 한. 몇 주 남았지? 이제 8주. 8주주. 9주 정도. 체지방률과 근육량. 그 인바디 수치 있잖아요. 목표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바디 상황은 3파밖에 안 나오고요. 체지방 피로수를 2kg 미만. 지금 근육량은 얼마나 됐어요? 좀 부끄럽지만은 45에서 47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요? 근육량은 목표 별로 안 목표. 유지를 한다? 최대한 이제 거울로 봤을 때 외형적인 모습의 쉐입이라든지 부연미를 유지하는 거죠. 재미삼아 하는 거고. 왜냐면 제가 나가는 스포츠 모델 종목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근육량 몇 프로 이상의 참가 자격 뭐 그런 것도 없고 체급에도 근육량 몇 프로 체급이 없어요. 체중은 있어도. 이제 식단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운동. 선수반 레슨이라서 오늘 같이 운동하면서 또 끼니 들어가겠습니다. 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흐흫. 슬프트. 슬프트. 그 다음에 또 만나요. 슬프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번째는 그냥 닭감살입니다. 세번째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클린하게 이렇게 먹고 하루를 끝냅니다.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요. 아까부터 이거 드시던데 아침부터 뜨고 보여요? 비밀입니다. 명단이고요. 이거 이제 식전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그냥 영양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그냥 다이어트할 때 식전에 그냥 하루 세번 챙겨 먹으면 되는 거고요. 다이어트할 때 이제 영양제들 이렇게 다 챙겨 먹잖아요.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편해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세번? 식전에. 네. 그렇게. 끼니 전에. 뭐가 들었길래요? 그 성분 같은 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캄보지아 추출물. 아 들어갔어요? 하고 옥타코사놀 들어봤죠? 네. 그다음 밀크씨스. 오 다 들어갔어요. 그런 대표적인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캄보지아 추출물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 탄수화물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탄수화물이 이제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때 그거를 이제 억제해주고 아 그렇구나.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서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성분 중에 세지방 뺄 때 도움이 되는 성분이군요. 네. 떡고사놀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다이어트하다 보면 이제 식사량이 줄어드잖아요. 식단 양이 줄어드니까 기운도 없고 운동도 잘 안 되는데 탄수화물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늘려주고 지방의 이제 소비율을 높여줘요. 아 많으신가요? 네. 높여주는 도움을 줘서 이제 운동할 때 지구력 향상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네. 도움이 되는 성분 중입니다. 또 마지막이 뭐였죠? 밀크씨스. 밀크씨스? 아 밀크씨스는 진짜 유명해서 저도 챙겨 먹고 있어요. 간이 건강하고 좋지 않으면은 근육의 합성이 방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긴 이 세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다 먹으려면 저도 약통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한 번 먹을 때마다 여섯, 일곱 개를 먹어요. 그래서 이게 팍씨 다이어트 멘즈 이 제품으로 하루 세 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어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이게 합성 향료나 감미료 같은 부용제나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비타민1, 비타민2, 나이아신, 파토텐산 이 중에 비타민 B2는 2875% 어? 세 세 번? 네. 그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면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에 이제 대사 대사를 올려주는 성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많이 과다 섭취해서 딱히 부작용은 없고 그냥 다 소변으로도 배출돼요. 수용성이라서 몸에 쓰이지 않는 양은 다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오. 부홀효는 허깃나무 추출분말 BCAA 탈모 탈모에 도움되는 맥주효모 오오. 그것까지 그것까지 다 들어있고 그리고 활력의 필수인 타오링까지 아 완벽합니다. 그냥 다 들어가요. 이거 광고하길 잘한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고 보면서도 괜찮다. 성분이 뭐 그렇게 막 전혀 안 좋거나 나쁜 건 없는 거 같아요. 불필요한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인분들이 이것만 챙겨 먹어도 꽤나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쵸. 이게 현지인 약사들이 연구하고 여기 보면 식약처에 인증받은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니까 저도 이제 시즌 들어가면은 쭉 섭취 중인데 괜찮은 거 같아요. 진짜 도움되는 거 같아요. 오오. 아 순석이네요. 이야. 진짜 이게 식단 다이어트 할 때니까 이것조차도 맛있게 드시네요. 그니까요. 아쉬워요? 이렇게 먹으면? 말해라. 마지막으로 저희 뭐 이번에는 할인 같은 프로모션 없나요? 아 안 그래도 그 대표님이 2 플러스 2 프로모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광고 기간 동안 댓글창에 고정 링크로 달아서 하시면은 이벤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개꿀이네. 추천드립니다. 성분 괜찮은 거 같아요. 다이어트 하실 때 영양성분 꼭 잘 챙기셔서 왜냐면 이제 식사가 이제 영양이 좀 부족해져요.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를 챙겨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드셔보시면은 훨씬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 다음에 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콘텐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루를 같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어우 피곤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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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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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